전연들을 깔보지 마라. 내 엄마도 전연들과 똑같으니까. 엄마의 이런 모습을 사랑해 다오. 넌 예술가니까 할 수 있겠지? 내가 포주가 안 되고 화가가 된 게 나는 자랑스러워. 포주는 전연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부려먹어야 되니까. 허나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속은 순수하다는 걸 알아야 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화려연희 윤원일 소인종 소리가 여러 번 울렸는데도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운 황찬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코를 골지 않았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어두웠다. 베개에 묻힌 황찬승의 머리통은 폐허의 절투 위에 뒹구는 돌부처의 두상을 연상시켰다. 굵은 목덜미에 접힌 몇 겹의 목살 때문에 그 모습이 기괴해 보였다. 사정 후에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는 잠에 골아 떨어졌다. 황찬승은 대낮에 성욕을 느꼈다. 그가 최혜진의 화방으로 전화를 끄는 때는 오후 2시경으로 새벽녘에 잠이 든 그가 잠에서 깨어나 모닝 일렉션을 주최하지 못하는 때였다. 그는 화방 여주인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간청하며 발정난 숙회처럼 애절하게 굴었대. 음탕한 말로 유혹하면 여자가 동할 거라고 스스로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었고 그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죄에 지는 수화기를 내려놓아 버렸대. 그녀는 화방을 직원에게 맡기고 차를 몰고 성북동 언덕길을 올라갔다. 자물쇠가 풀려져 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통과한 문들을 차례로 닫아 걸며 그녀는 자신이 어묵한 마법사의 궁전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었고 어둑한 거실에 우뚝선 한 거인이 작은 체구의 그녀를 우악스럽게 끌어안는다. 침실로 이끌려간 그녀는 성의 소용돌이 속에 정신없이 휩쓸렸다. 이었고 사내의 육중한 몸이 떨어져 나가고 곧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혼여인 그녀는 자신이 당분간 성욕으로부터 해방된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금 전 침대 위의 광란을 합리화해 본다. 그녀는 매번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황찬승 역시 성욕이 누적되어 뼈설이 절실해질 때까진 그녀를 찾지 않을 것이다. 팬티를 입고 브레지어 끈을 채우면서 그녀는 잠에 고라떨어진 황찬승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황찬승은 초상화가의 대가들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혔다. 예술적인 누드알을 그려서 격찬을 받은 화가지만 정작 본인의 나시는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무슨 까닭인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계속 집주의를 서승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죄여지는 창밖을 내다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녀는 황찬승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둘의 관계를 눈치챈 사람이 없는 건 황찬승이 외출을 극도로 끌여해 자연이 둘이 하는 일이란 집안에서 만나 그 일을 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미술대 선배인 황찬승의 그림을 고객에게 소개해 주다.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세혼할 의사가 없는 그녀는 독신주의자인 황찬승과의 관계가 마음 편했다. 역구를 해소하면 그녀는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맛보았다. 정결해졌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섹스 파트너로서 미술계의 선배로서 때로는 술친구로서 황찬승은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상대였다. 남의 감정을 게이치 않는 황찬승의 태도는 적응해보니 오히려 편했다. 전 남편과의 불행했던 추억은 그녀를 드라이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의존했던 인간들이 가르쳐준 교훈은 매사의 독립적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의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대조택의 높은 돌단 밑에 호리호리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 가죽 점퍼 차림이었다. 일몰무렵이라 얼굴 윤곽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풍기는 인상이 예사롭지 않았다. 형사인가 조폭인가 남자의 모습은 왠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소리 없이 등 뒤로 다가온 황찬승이 양손으로 그녀의 저 가슴을 움켜주듯이 감싸 안았다. 성욕이 물씬 풍기는 애무였다. 몸을 돌려 그의 목에 매달리며 그녀는 다시 몸을 활짝 열었다. 짧은 순간에 그녀는 졸종에 가다 닿았다.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로 황찬승이 말했다. 그 친구 누구지? 집 밖에 서있는 녀석 말이야. 당신 아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난 최마담이 키우는 제비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뒤를 밟아온 거 아닌가? 모르는 남자예요. 잘못 찾아온 녀석인가 보군 내 집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허락 없인 베개에 얼굴을 박고 황찬승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사귀는 젊은 사내가 눈치채고서 이에까지 쫓아왔다고 생각했었다. 독신인데다 인사동의 화방을 운영하는 돈 많은 화상이니 사내들이 꾀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꼴찌 아픈 일은 질색인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가 전화하지 않으면 둘의 관계는 자연스레 소멸될 게 아닌가 싶었대. 섹스 상대는 주위에 얼마든지 있었대. 눈꺼풀이 내려앉는 노고남 속에서 황찬승은 새로 그리고 있는 모델을 떠올렸대. 최마담이 전화로 소개해준 모델이었대. 수상적은 여자들은 그만 그리고 예쁜 연계를 그려보아요. 집으로 찾아온 모델은 소녀티가 남아있는 젊은 여자였대. 젊은 여자를 모델로 소개해준 최마담의 속마음은 짐작이 같다. 그녀는 오늘 집에 왔어도 자기가 소개한 모델이 다녀갔는지 묻지 않았다. 성북동 성북동 언덕의 대주택들에 비하면 달동네 집처럼 작았지만 황찬승의 집은 최고로 전망 좋은 언덕위에 위치해 있었대. 황찬승은 고립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살찐 얼굴의 한가운데로 정력적인 코가 두드러지게 솟아있어 인상이 그로테스크 했다. 운동부족과 숙변으로 아랫배가 불륙했다. 얼굴 색이 흔데다 바깥이 둥근 머리는 반점 벗겨져 있어 서양화가 보다는 도땅는 불가의 중처럼 보였다. 즐겨 입는 계량 한복의 헐렁한 바지 겉으론 성기의 불륙한 윤곽이 드러나 보였다. 이런 황찬승의 독신주의는 그가 변태적인 기호를 감추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파리에서 소년을 거지처럼 지내다 귀국한 그는 초상화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가 그린 인상파풍의 누드화는 국내에서는 최고라는 평을 받았다. 파리에서의 밀레처럼 자신도 호구지책을 위해 누드화를 그려본 것이 운좋게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 애호가들이 그의 그림을 꾸준히 사주기 때문에 그는 게으름을 피우는데도 경제적인 풍족함을 누렸다. 그의 아텔리에를 처음 방문한 모델들은 그곳에 비밀스럽다 못해 어묵한 분위기가 서려있음을 알고 긴장한다. 화가의 인상 때문에 더욱 그랬다. 마당으로 통하는 통유리 문엔 두터운 질감의 커튼이 젖어있어 아텔리아는 어두웠다. 구석의 탁자 위에서 노란색 불빛을 발산하고 있는 장식 등만이 아텔리아를 밝히고 있었다. 아텔리아의 벽엔 20호 크기의 초상화 두 폭이 걸려있다. 그 중 한 초상화는 서양화가 작품으로 그가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에 구입한 그림이라고 했다. 늙은 인디언 남자가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곰 털가죽을 입고 목도리를 누더기처럼 목에 칭칭 감고 앉아있는 모습이었대. 인디언 남자는 무뚝뚝한 표성으로 전면을 응시했대. 턱 밑으로는 두 겹의 두터운 살이 뭉쳐있었대. 양 어깨는 곰처럼 넓었대. 아텔리아 벽을 장식하고 있는 인물이 하필이면 저토록 무툭뚝한 표정의 인디언 남자인 것이 불가사의 하기에 여겨졌대. 언젠가 황찬승이 말했대. 그들의 성족이 숭배하던 강이 오염된 것을 보고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요. 절망한 얼굴 표정 중엔 최고요. 나란히 그린 여자의 전신화는 오래전에 그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의자 위의 전면을 향해 앉은 중년의 여자는 흰 속옷 차림이었다. 전모듬 사이의 골짜기와 벌거벗은 어깨와 흉곽의 뼈가 드러나 보였다. 다리를 편하게 벌리고 치렁치렁한 속치마를 무릎 위까지 짓게 올려 다시 폭포수처럼 흘려내리게 한 후 깍지 낀 양손을 아랫배에 올려놓았다. 그림 속의 여자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눈을 짓겨떠서 위를 보고 있었대. 눈자위가 뚜렷했다. 여자의 표정은 완고하고 강인하고 헌신적으로 보였다. 여자의 보조에 쓴 중년 여자의 편안한 휴식이 느껴졌다. 물감이 바랜건지 먼지가 낀건지 흰 속옷이 노랴 보였다. 노른색 색깔의 그림 속의 여자가 지금은 꽤 나이든 여자가 되어 있을 거란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림을 오래 바라본 사람들은 이상한 감흥을 받았다. 여자의 얼굴 표정이 쓸쓸해 보였기 때문이다. 강인함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표정에 불가해 보였다. 여자가 영혼의 흔적을 그림 속에 남겨놓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똑같은 그림이 몇 년째 계속 끌려있는 사연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황산승은 비밀이 많은 인간 이었대. 그의 가족의 누구라도 만났거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문객은 화폭 속의 여자가 누구이며 그녀의 실제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 어느 것을 배회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다. 화가는 동성과 경렬과 유머를 맛보며 그림 속의 모델을 애모하고 조롱하고 농락하고 해부하며 지배한다고 했던 피카소의 말을 사람들은 떠올렸다. 예술가의 영혼은 불가사의하다. 최마담이 소개한 모델이 아틀리에를 처음 방문한 건 열흘 전 이었다. 오늘도 아틀리에 안으로 들어서는 모델의 몸에선 샴푸 냄새가 풍겼다. 화장을 안한 맨 얼굴인데도 피부가 눈부시게 희었다. 비릿한 냄새 같은 것이 맡아졌다. 황찬승은 냄새 때문에 몸과 마음이 심란해졌지만 무뚝뚝한 표정으로 포즈를 지시했다. 황찬승은 허리를 펴고서 캔버스 위에 스케쥴 된 모델의 포즈와 전체적인 구도를 바라보았다. 모델은 그가 원한 포즈대로 30분 이상을 잘 참고 있었대. 노드 모델을 처음 해본다면서도 그녀는 수줍하지 않았다. 스스럼 없이 옷을 벗고 그가 준비한 흰색 드레스 가운을 걸친 후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 속에서 긴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이 부셔 눈을 가늘게 뜨자 한 발 뒤로 물려 물려 요구 했다. 모델은 무료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선 정원수와 그 너머의 푸른 하늘만이 눈에 들어온다. 나신의 전체 윤곽이 반투명한 드레스 안에서 실루엣 효과를 만들었다. 그는 햇살이 만든 명암에 만족했다. 그는 모델의 가늘고 긴 목과 고개를 약간 쳐들고 있어 생긴 무심한 얼굴 표정을 스케치 하는 데 열중했다. 낯선 세대의 이미지란 무언가 하고 자문해 보았다. 화상인 최예진이 이번에 주문한 소재였다. 다소의 갈등을 겪으면서 모델의 이미지를 묘사하던 황산성은 자신의 예술적인 지향이 더러움에 대한 향수라고 생각했다. 이번 모델은 그의 예술적인 본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모부터가 그렸다. 그러나 모델은 예술가의 도구에 불과하다.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건 언제나 화가 자신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델에게 투영된 자신이었다. 모델과의 불가사의한 교감이 만든 이미지가 초상화의 핵심이었다. 화가의 욕망과 권력과 에너지와 또 과거의 영광과 좌절이 당김으로써 초상화는 비로소 예술로 탄생했다. 그런 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초상화는 물건과 테크닉의 노작일 뿐이다. 걸작으로 평가되는 그의 작품들은 모두 자신의 영혼과 내밀한 본성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작품들이었대. 모델은 단지 그것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그가 무엇을 그리려 했는지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을 통해 그림을 바라보므로 화가의 비밀은 유지되었다. 황산성은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햇살 속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을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전체적인 구두를 수시로 가늠해 보았다. 물감을 칠하기 전에 그는 스케치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기를 원했다. 그가 주문한 포즈는 관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황산성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모델은 드레스를 걸침으로써 모델료가 깎일지 모른다는 순진한 걱정을 하는 중이다. 모델리를 소개해준 룸살롱 마담이 누드는 얼마이고 옷을 걸치면 얼마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장난삼아 한 말인데도 돈이 궁색한 그녀는 걸치고 있는 드레스에 계속 신경이 쓰였다. 육체를 활용하여 돈을 버는 이래 자신감이 생기자마자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었대. 그녀가 재발로 찾아간 강남의 한 호사스러운 룸살롱 마담은 그녀의 나이 때문에 전전긍긍 도셉 도셉 도셉은 룸살롱 들여보내자 인기가 폭발할 지경이 되었지만 단속이 두려워 결국 그녀를 룸에서 빼냈대. 자신의 육체에 남자가 지불한 돈의 액수를 생각하면 그녀는 지금도 오금이 저렸대. 불을 향해 날아간 불나방처럼 대범하게 룸살롱을 찾아갔던 그녀였지만 그런 큰 돈은 예상하지 못했었대. 평생 할 수만 있다면 이 직업이야말로 여자에겐 최고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대학 수능 시험 준비에 열중한 친구들을 뒤로 하고 가출을 했을 때 그녀는 모일 뿐이었대. 룸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시 궁색해졌대. 미성년자를 벗어나려면 3개월은 심부름이나 하며 지내야 했대. 노드모델을 자원한 것은 용돈이라도 벌요량 이었대. 룸살롱에 둘러 마담의 친구라는 여자가 모델일을 제안했대. 화방수인이라는 그 여자의 귀부인 같은 모습에 그녀는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대. 그러나 기대를 품고 만나본 화가는 마치 작은 서를 운영하는 살찐 중같은 인상이어서 실망했대. 외모엔 실망했어도 그가 거물처럼 보였다. 피카소처럼 엄청난 불을 지닌 괴짜 화가 황천승은 그렇게 보였다. 화가가 주문한 포즈대로 앉아있는 일은 어려울 게 없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돈 걱정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슴 그락은 육체뿐인 그녀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기를 원했다. 황천승이 미간을 짓뿌렸다. 모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이 거슬렸다. 그가 좀 전에 포착한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가 늘 진저리치며 증오해 왔던 그런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뜻밖의 변화에 상심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게 지루해서 짜증이 남근지 몰랐다. 작업을 끝내면서 그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도록 모델에게 요구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녀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평상시라면 황천승은 아틀리아 안에서 어렁거리는 햇살을 결코 참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그는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실내 안으로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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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판에 선 모델이 발광채처럼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 모델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그녀에게선 첫날처럼 샴푸의 강한 향내가 풍겼다. 오기 전에 샤워를 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 향내는 일순간에 성감을 자극하고 정신을 살랑케 했다. 화구통에서 붓을 고르던 황천승은 옷걸이 쪽으로 걸어가 코트를 벗어 걸어놓은 모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동작은 조용하고 우아했다. 느릿느릿한 몸동작은 과장되어 보이기까지 했다. 짧고 타이트한 스카트를 벗으며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내밀었다. 천천히 그리낌 없이 그녀는 흰 블라우스와 브레이지를 벗고 마지막으로 팬티를 벗었다. 맨살의 엉덩이를 남에게 보이는 걸 깨이치 않는 그녀의 행동에 황천승은 입을 삐죽했다. 알몸이 된 그녀는 드레스를 걸친 후 창가로 걸어가 눈부신 햇살 속에 포즈를 취하고 섰다. 오늘 그녀의 표정은 실축하다. 모델이 포즈를 취하자 그는 긴장했다. 주인은 언제나처럼 적막감이 감돌았다. 집앞의 언덕길을 낮은 기어로 올라오는 자동차의 엔진 파열함도 희미한 소음처럼 들릴 뿐이다. 그는 모델의 어깨선 밑으로 흘러내린 드레스의 명암을 표현하는데 신경을 집중했다. 실크드레스의 상부를 피라미드처럼 굴곡지게 만든 도톰한 전무덤과 돌출한 유두가 숨을 쉴 때마다 상하로 움직였다. 몸의 미세한 움직임을 은밀히 관찰하며 그는 모델의 마음속에 또리를 들고 있을 어떤 음모를 상상해 보았다. 세상에 대한 음모 돈과 남자에 대한 음모 그는 심리나 욕망이란 단어보다는 음모라는 단어를 더 즐겨 사용했대. 인간은 음모의 화신이었대. 초상화의 본질은 화가의 시순으로 모델의 음모를 포착하는 일이었대. 전 이런 포즈가 싫어요. 침묵을 깨고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대. 그러나 작업의 열중에 있던 황산성은 금방 알아듣지 못했대. 이건 어색해요. 어색하다고? 황산성의 입안에서 우물거리듯 말했다. 그녀는 사실 누드화의 모델로서는 적당하지 못했다. 마른 여자의 몸매는 누드화의 대상으로서는 미흡하다는 게 평소의 생각이었다. 누드화의 모델은 엉덩이가 크고 가슴이 풍만한 여자가 제격이었다. 그런데 모델이 무얼 안다고 화가가 주문한 포즈를 어색하다고 탓하는가 황산성은 허리를 펴며 최색된 드레스의 주름과 명암을 점검해 보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는 피곤함을 느끼며 이마에 손을 짚었다.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모델에 대한 짜증이 실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지난 날 그림을 완성하고 난 후 모델에게 품었던 혐오감을 떠올려본다. 혐오감은 작품을 완성한 후에 생겼다. 작품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그런 감성은 더 심했다. 모델과 작품이 서로 무관한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인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모델에게 가했던 행위들을 떠올려본다. 그런 행위는 자신의 예술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처럼 생각되기도 했었다. 그 대가로 모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지만 사디점적인 행위로 보였지만 성적인 쾌감을 즐기려는 목적이 아니었대. 그건 단지 부수적인 것일 뿐 이었다. 이 불가사의한 행동의 배후엔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누군가에 대한 애생이 존재함을 그는 알고 있었대. 그런데 이번엔 그림을 완성하기도 전에 모델에 대한 혐오감이 몸속에서 숨을 그렸대. 전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눕는 포즈인 줄 알았어요. 화가가 자기 정부를 그렸으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황찬성은 내면 속의 악마가 이를 드러내며 미소짓는 것을 보았다. 왜 드레스를 입게 하셨지요? 완전히 벗은 몸을 그려주세요. 제 몸을 예술작품으로 남기고 싶어요. 쪼그랑탱이가 되기 전에 말이에요. 그건 화가인 내가 정할 일이야. 잘라 말했지만 모델의 뜻밖의 행동에 심기가 불쾌해졌다. 그녀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으로 돌아서며 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어이없어진 황산승이 눈을 휘둥그레 떴대. 그가 모든 걸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신의 화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니 모델의 행동은 예술가인 그의 존재를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감히 그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한 모델은 없었대. 그녀의 행동이 하도 귀괴해 마치 연극 속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대. 지난 날 모델에게 가했던 행위들을 다시 떠올렸대. 그는 곧 머리를 가로 주었대. 이번 모델은 나이부터 너무 어리다. 어느 틈에 알몸이 된 그녀가 코앞에 다가왔었다. 황산성은 놀란 눈을 뜨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황산성은 화실에서 그 일을 벌이지 않는데 그는 모델을 2층의 욕실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모델은 수시로 그의 헐렁한 바지춤에 손을 집어넣었대. 그는 그름거리가 엇갈리며 빛을 그렸대. 욕실 안으로 들어선 그녀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안을 둘러보았대. 그는 욕조와 사우나 도크를 값비산 외국산 자재로 장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대. 보통 때의 인색함을 생각하면 큰 돈을 지출한 셈이었대. 욕실로 올라오기 전 그는 오늘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의례적인 주문을 했대. 염려 마세요. 약속을 안 지키면 절 죽여도 좋아요. 그녀의 눈빛에 황찬성은 머릿속이 어지러울 정도였대. 지금까지 그가 유혹한 여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돼 조용히 순종했을 뿐이었대. 그런데 오늘 그는 나의 어린 모델의 현란한 공세에 완전히 압도 압도 되었대. 누군가 자신의 비밀의 방안에 들어와 애정품들을 갖고 놀며 그의 존재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녀의 행위는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었대. 그럼에도 그의 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발개한 채 폭발할 지경이 되었대. 샤워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욕탕의 안과 모서리 위를 옮아가며 격렬한 교접을 벌였대. 그의 거친 동작은 차라리 고전적인 섹스에 불과했대. 도발적으로 대응하는 그녀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졌대. 황찬승은 그녀와의 관계가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혔대. 그림은 이래도 그만이었대.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부터 주방해야 한다. 모욕을 가하는 게 효과적이었대. 경험에서 터득한 비결이었대. 사정이 임박하자 그는 몸을 빼고 벌떡 일어섰었대. 주령이는 물침대 위에서 몸의 균형을 맞추며 가까스로 버티고 섰대. 그러고는 한 손으로 성기를 빠르게 마사지 했대. 위태롭게 선체로 사내가 벌이는 귀괴한 동작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대. 그러나 곧 그 눈빛은 호기심에 들뜬 표정으로 바뀌었대. 그녀가 웃음을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사정이 지연되었대. 빌어먹을 황산승은 이 어린 여자가 덩치꾼 사내가 이런 귀괴한 짓을 하는 것은 임신을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까봐 신경이 쓰였대. 여러 생각이 뒤죽박죽 떠오른대. 신경을 집중시키느라 그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대. 이었고 그는 짐승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며 사정했대. 술령이는 침대 위에서 두 발에 잔뜩 힘을 주고 버티다가 곧 무릎을 꿇고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는 얼굴을 박은 채 10분 이상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견눈질로 옆에 눈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에 상대가 느꼈을 기분을 상상해 보았다. 사정하는 순간 남자는 잠시 딴 세계에 와있는 착각에 빠진다. 여자도 꼼짝 안고 누워있다. 황산승은 완전히 수세에 몰린 기분이었대. 꼼짝 안고 누워있던 그녀가 이 순간 떠올리고 있을 생각이 궁금해지니 말이다.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었고 그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녀가 빠져나간 침대 위에서 황산승은 얼굴을 파묻은 자세로 계속 누워 있었대. 오랜 시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대. 그도 소병이 마려워졌다. 예전에 모델에게 행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보다 더 먼 과거를 회상했다. 그의 고향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야원리 바닷가 폭우였다. 가난과 소금기에 찌든 폭우였다. 소금에 절인 오이처럼 쭈글쭈글했던 마을 남자들의 얼굴과 힘줄이 붉어진 메마른 손등이 뇌리에 박혀있대. 어총결 어둑한 창고 안에는 꽃이 벌겋게 녹슨 드름통들이 놓여있고 그 안에 소금에 절여진 생선 내장이나 새우젓 같은 젓갈들이 비닐에 담겨 있었대. 낡은 어복을 걸친 마른 체구의 동네 어른들이 창고 건물벽에 등을 기댄 채 서있었대. 얼굴을 맞대고 무언가를 수근거렸다. 서해바다의 황량함이 주위를 에워쌌대. 만조가 되면 바닷물이 폭우 방파수의 턱까지 차올랐대. 그의 집은 폭우에서 바닷가 쪽으로 삼십여 미터 떨어져 있었대. 집 뒤로 차도가 지나갔다. 폭우로 가는 길목에 집이 위치해 있었던 셈이다.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자 엄마가 집의 위치를 활용해서 술집을 차렸다. 어느 날 대낮인데 술방 안에서 엄마가 손님과 그 일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술상을 건드렸는지 그릇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이어서 함께 길길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곤 다시 침묵 잠시 후 요상한 신음 소리가 들렸대. 단축 수업으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게 화근이었대. 그날 따라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녀석들이 없었대. 중학교 2학년인 그는 문 밖에 서서 깻불 사이로 바닷물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대. 술방의 문이 드르륵 열리며 그도 잘 아는 동네 어부가 비척비척 끌어나왔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술기운이 잔뜩 올라 흑갈색에 가까웠다. 그 짓을 버리던 중 소변이 마려웠는지 헐렁한 팬티만 대충 글친 추잡한 모습이었다. 어부는 변속까지 가는 게 귀찮았는지 좁은 마당 가운데에 있는 수채구멍 앞에 서서 오줌을 쌌다. 어부는 다리의 균형을 잡지 못해 몸을 앞뒤로 흔들며 독이 오든 성기를 진정시키느라 쩔쩔 맸대.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자 어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소리로 웅을 그렸대. 다음에 엄마는 서울로 이자했다. 돈 버는 재주가 있었던지 엄마는 곧 종암동의 술집을 얻고 아가씨를 여러 명 데려왔다. 술집은 번창하여 아가씨가 열 명을 넘었대. 아가씨들은 한복을 차려입고 홀에 몰려앉아 손님을 기다렸대. 엄마는 고등학생이 된 아들이 가게에 오는 것을 금했지만 나중엔 아들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별의별 일을 결국은 다 목격했다고 체념했는지 건성으로 금할 뿐이었대. 돈을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자 엄마는 관광이며 개모임으로 낮에 가게를 비우는 일이 많아졌대. 용돈을 타려왔다는 핑계로 엄마가 가게에 없을 만한 나를 골라 찾아가곤 했대. 이른 오후 시각 늦잠에서 깨어나 목욕탕을 다녀온 아가씨들이 호란에 몰려앉아 밤정사를 위해 화장을 하고 있었대. 아가씨들에겐 한가한 시간이었대. 아가씨들을 보면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대. 노이처럼 정답게 느껴졌대. 아가씨들이 그를 놀렸대. 도련님 데리고 놀아볼까? 엄마도 없는데? 엄마한테 들키면 맞아주고 가게에선 누구나 그의 엄마를 엄마라고 불렸대. 이 때문에도 그는 아가씨들에게 친근감을 여겼대. 어떤 아가씨는 장난삼아 바지 앞부분을 손으로 툭 치고 지나갔대. 그곳에선 남자와 여자는 만나면 그 일을 벌였대. 그 일은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었대. 술이 취해 난동을 부르거나 술값을 못 내지만 않는다면 성교는 돈 버는 일이여 즐거운 일상사였대. 바깥아곤 전혀 딴세상이었대. 고등학생이지만 덩치가 큰 황찬성은 그런 환경에 금방 적응했대. 불량배가 되기는 그녕 오히려 그들한테서 다정함이나 가족의 같은 것을 느꼈대. 엄마가 외출하는 날인 걸 확인하면 가게에 들러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골라 술방에 들어가 그 일을 했대. 보통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대. 아가씨들은 협조적이었지만 엄마에게 들킬 경우 고등학생인 주인집 아들을 타락시킨 주범이란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았대. 시작하자마자 요상한 소리를 내고 몸을 비비 입고 왔대. 아가씨들이 거짓으로 그런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그는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끝냈대. 나중엔 그가 시간을 질질 끓었대. 그러면 아가씨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그가 빨리 끝내도록 만들었대. 황산성은 아가씨들을 동정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았다.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불량 청소년이 되지도 않았대. 그는 현실을 냉소적으로 받아들였대. 훗날 그는 자신의 체질 속에 화려의 피가 흐른다고 기꺼이 인정했대. 더러움에 대한 친근함과 향수가 그의 본성이었대. 고교 시절부터 그의 집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대. 친구들에겐 엄마의 직업을 철저히 비밀로 했대. 미술대학에 진학하자 그는 학교 근처의 하숙방으로 옮겼다. 집을 떠나던 날 술에 취한 엄마가 말했다. 넌 예술가야. 생각이 사람들과 달라야 해. 저년들을 깔보지 마라. 내 엄마도 저년들과 똑같으니까. 엄마의 이런 모습을 사랑해 다오. 넌 예술가니까 할 수 있겠지? 내가 포주가 안 되고 화가가 된 게 나는 자랑스러워. 포주는 저년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부려먹어야 되니까. 허나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속은 순수하다는 걸 알아야 돼.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미술대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어미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월월 내 맘대로 나가 살아.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살아. 이 어미 찾지 않아도 돼. 술에 취한 엄마가 횡설수설 한 말이었대. 그가 한때 세상을 떠돌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과거는 오히려 그의 존재의 본질이 되어버렸대. 과거를 회상하던 황찬승은 까닭물을 연민과 적게 심해 불타올랐대. 황찬승은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대. 그녀가 돌아왔대. 표정이 즐거워 보였대. 무슨 업무라도 꾸미고 온 것처럼 보였대. 그의 행동이 하나도 이상하거나 무섭거나 불쾌하지도 않다는 표정이었대. 이런 일은 이미 경험해보아 놀랄 일도 아니라는 표정이었대. 누워있는 그의 얼굴 위로 상체를 기울여 저가슴을 비벼댔대. 선생님은 괴짜예요. 이번엔 아내다 하세요. 임신 같은 건 걱정하지 말아요. 바보. 그녀가 재촉했대. 황산승은 안간힘을 쓰며 사비버의 쾌락에 저항했대. 대학 4학년 때 엄마가 한 아가씨가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려 사망한 일을 떠올렸대. 나이가 가장 어린 아가씨였대. 모두를 긴자꾸라고 불렸대. 몸매가 작고 얼굴이 예뻤대. 황산승은 엄마 몰래 그 여자아이에게 푹 빠져있었대. 그녀는 가게 안에서 최고의 색골이었다. 인근 목욕탕 건물의 삼청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일을 벌였다. 나이가 어린데도 당돌함은 무모할 정도였다. 섹스를 잘하기 위해 태어난 여자 같았다. 부끄러움도 타지 않았다. 돈 씀씀이가 헤퍼다. 몸을 팔아 번 돈을 엉뚱한 일에 다 써버리고 냈어 항상 돈에 쪼들려 했다. 남자에게서 꾼 돈을 갚지 않아 싸움이 벌어지자 엄마가 그녀를 호되게 나물었다. 아들을 꼬여 그 일을 부린다는 소문을 들은 엄마가 그녀를 방안에 감금한 채 매질을 했다. 그녀가 휘두른 과도가 엄마의 목을 관통했다. 어머 이거 이거 죽었네 모델이 늘어진 성기를 만지며 놀렸대. 황산승이 벌떡 일어나 그녀를 거질게 침대 위로 눕혔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를 올려다 보았대. 그가 말했대. 너를 침대에 묶겠어. 걱정할 거 없어.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난 무섭지 않아요. 남자의 변태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익숙해 있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재빨리 침대 밑에 둔 여자 스타킹 다발을 집어들었대. 그녀의 양팔과 양다리를 스타킹으로 묶고 한쪽 끝을 길게 뽑아내어 침대의 네 모술이 발에 각각 묶었대. 그의 동작은 신속했대. 모델은 그의 동작을 지켜볼 뿐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출령이는 물침대 위에서 두 발로 버티고 섰대. 그리고는 방향을 소준하여 오줌을 갈겼대. 오줌줄기가 그녀의 몸 위에서 사방으로 튀자 급기야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대. 그는 그녀의 배와 국부를 겨냥하여 오줌을 누웠대. 이 정도까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녀는 오줌줄기를 피하려고 묶인 몸을 비틀었대. 그의 시야에 밀물대 갯벌 위로 차오르든 서해바다의 노른 바닷물이 어른거렸대. 좁은 수로 사이로 돈덕처럼 솟은 시커먼 갯벌도 수채구멍에 오줌을 싸든 어부의 검붉은 얼굴과 성기가 클로즈업 되었대. 황산성이 속으로 중얼거렸대. 수접할 건 없다. 인생이 그런 것일 뿐. 다음날 오후 화폭의 마무리 터치를 하는 동안 내내 짜증이 엄섭했다. 황산성은 이번 작품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모델 선택이 잘못되었던 거라고 결론 지었다. 주문받은 이미지는 표현되지 못했다. 오늘 모델의 표정도 밝지 않다. 화가의 실망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제 있었던 광란의 정사는 약속한 대로 없었던 일이었대. 그러나 섹스에 대한 기억은 화폭에 담아야 할 에로스적인 조형성을 파괴하고 말았다. 흔히 그랬대. 육체의 과잉은 영혼을 파괴했다. 영혼이 만족하기 전에 육체에 호소하는 일은 언제나 금기사항이었다. 모델이 먼저 유혹하지 않았다면 작품을 끝내기 전에 모델과 그 짓을 벌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계산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모델에게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다음 그림을 골방 속에 처박아두는 일이었대. 조바심치는 모델의 태도에 황찬승은 짜증스런 시선을 보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대. 이 시간에 그의 집을 방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는 이마살을 찌푸렸대. 뵐 소리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했대. 초인종 이 계속 울렸대. 그가 눈썹을 지켰댔대. 제 남자친구예요. 모델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대. 황찬승이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만나봐 주세요. 그녀의 겁먹은 표정이 신경에 거슬렸대. 남자친구에게 말했어? 아니요. 그럼. 제 친구는 화가 지망생이에요. 뵙고 싶대요. 이런 빌어먹을. 이건 내가 결코 허용하지 않는 일이야. 아니 만나셔야만 해요. 그 친구가 경찰수로 가기 전에 뭐? 제가 선생님과 사랑하는 장면을 장난삼아 카메라 폰으로 찍었어요. 남자친구들한테 놀리려고 보여줬는데 그걸 빼앗아 갔어요. 제가 미성년자라면서 선생님을 감옥에 보내겠대요. 죄송해요. 만나서 잘 말씀해주세요. 집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30대 초반의 호리호리한 작은 키의 사나이였대. 전에 본 듯한 인상이었대. 모수로 덧칠한 머리칼은 닭 벼슬처럼 솟아있었대. 염소처럼 턱 밑에 짧은 수염을 기른 것이 비열한 인상을 주었대. 옷깃을 세운 가죽 점포 차림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대. 직접 뵈니 선생님은 거물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럽게 꼬여있죠. 유명 화가가 청소년 성추행 범죄로 감방에 갈 위기에 처 했으니까요. 이에는 미성년자예요. 수능 공부가 싫어 가출한 고3이란 말입니다. 사방 팔방 찾아다녔는데 여기와 있더군요. 그 짓을 잘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게 아니죠. 1억원으로 끝내죠. 가출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한동안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직업 없는 개틀입니다. 돈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놈이죠. 한 번 도와주세요. 연계치건 좀 비싸게 치였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요. 세상과 고립되어 살아온 대가를 톡톡이 치른다고 생각했다. 카메라 폰이란 물건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큰 돈을 저런 인간들에게 탈취 당한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대. 연놈은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서있다. 연놈에 대한 증오심이 몸 안에서 꿈틀하며 일어서는 것이 느껴졌대. 그는 엄마의 유언이 되다시피 한 말을 떠올렸대. 갈보년도 그 본질은 순수하다. 넌 예술가니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엄마는 갈보년이 휘두른 과도에 목을 찔려 죽었대. 성에 대한 증오와 탐닉, 더러움에 대한 향수, 화복 속에 담았던 비열한 에로티시즘, 흠, 그동안 세상을 잘 더 속여왔지. 그는 속수무책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탄식했대. 연놈에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신경이 쓰였대. 어쨌건 그들은 큰 돈을 연놈에게 줄 수는 없었대. 돈을 깎자고 말하는 건 굴욕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대. 그가 입을 열었대. 좋아, 주지. 1천만원 정도라면 지금 주겠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꿈값 받자고 이 짓 한 거 아닙니다. 적게 심으로 숨이 통 막혔다. 비열한 세상에 제대로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황산승은 생각했다. 연놈을 죽여 정원에 파묻어버리면 어떨까 하고 감쪽같이 처리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어 보였다. 그는 오후의 햇살로 환한 정원 쪽을 바라보았다.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집은 별세계와도 같다. 그럼 얼마면 되는데 이 경우를 예상해 두었든지 젊은 남자는 곧바로 새 금액을 제한했대. 5천만원까지 보아드리시오. 그 이하는 절대 안됩니다. 좋아 은행 계좌번호 적어라. 벽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대. 그곳에 메모지가 놓여있었대. 현찰로 주시면 안됩니까? 그런 큰 돈이 현찰로 어디 있어? 그럼 내일 또 오지요. 안돼 온라인으로 입금하겠다. 흔적을 남기고 쉽지 않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딴 사람도 알고 있을 텐데 뭘 그래. 말을 하고서 황찬승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남에게 왜 알립니까? 나눠먹자고 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젊은 남자가 씩 웃었다. 이마에 손을 짚으며 황찬승은 짐짓 체념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몸속에서 기묘한 흥분이 있는 것을 그는 느꼈다. 뒷덜미가 뻐근하다. 그는 이것이 살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는 모델을 흘끗 보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끊연한 질꾸만 표정을 지었대. 변명하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대. 제 몸에 오줌까지 누신 건 그러게 말입니다. 위대한 화가께서 어찌 그런 추잡한 짓을 할까요? 경찰이 정신 감정할지 몰라요. 미친놈 되기 전에 끝내죠. 오 맙소사 주춤하려던 적개심이 다시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활활 타올랐다. 그래 이 놈은 세상과 격리된 나의 왕국에 들어와 있음을 모르고 있소. 놈의 작은 체구에 그는 용기를 얻었다. 최마담의 표현대로 그의 화실은 마법의 궁전 이었대. 이곳에선 그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벌한다는 것을 그는 강박관념처럼 신봉했다. 그는 화실 중앙에 있는 작업들을 흘끗 보았대. 붓들과 그림도구들 사이에 팔레트 나이프가 섞여 있을 터였대. 나무 손잡이가 달린 직삼각형 모양의 칼이었대. 하지만 과연 그가 해낼 수 있을까. 모델은 기대와 초조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공범자와 황산승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대. 그 표정이 가증스럽대. 모델의 가늘고 긴 목덜미가 눈에 들어왔대. 우선 놈을 끝내고 난 후이다. 황산승은 벽에 걸린 초상화를 흘끗 보았대. 엄마가 죽은 후 상상으로 그린 초상화였대. 화료에서 풀려난 엄마의 안식을 그렸었대. 어미의 저주를 벗어나 헐헐 나가 살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버린 말이 머리를 서쳤다. 그게 잘 안되는 군요 어머니. 황산승이 중얼거렸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순간 울컥 했대. 그러나 곧 냉정을 찾았대. 끊은 천천히 자급대적으로 몸을 움직였대. 화료에 붙들려 인간 괴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나 곧이어 마치 변명 끌이라도 되는 듯 서해의 시커먼 개펄과 발개한 성기를 붙들고 오줌을 싸든 금붉은 얼굴의 어부를 떠올렸다. 냉동고 속에 누운 엄마의 목 양쪽에 찍힌 칼자국도 그는 까닭물을 자기 연민에 휩싸였다. 그 인생은 그때 이미 파괴된 건지 모른다. 딱 좋을 결말이 무엇이든 두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 한글자막 제공 및